에이재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커피 한잔 해요 어? 아니에요, 괜찮은데? 어? 아니.. 이게 뭐예요? 이게 무슨 커피래? 그렇죠. 8커피데, 먹어줬어요. 이거, 이거? 아, 처음 먹어가지고. 이게 커피도 맛있어. 많은데보다 여기가 더 맛있더라. 아, 그래요? 네. 아련한 노래. 잘 들어갔겠네요. 우리가 방송으로 하느라고? 여기가 역사가 엄청 오래됐더라고요. 이 집이 내가 시작한 지 한 40년 됐는데 그때부터 곧 하는 거예요. 내가 이제 물건을 계속 내가 대해주는 집인데 아, 사장님이시구나. 언제 와요, 물건? 오늘 왔잖아요. 어디? 쉴 거 같아. 아, 지금 아, 이제 잠깐만요, 그러면. 사장님이 약관은 안 넣을까 봐. 약관은 안 해도 될 거 같아. 약관은 안 해도 될 거 같아. 그러면 이것도 넣지 마라. 그것만. 아, 그거 안 해도 될 거 같아. 이 명절이니까 이게 전라가이 때문에. 아... 많이 놓지 마시고. 우리 이거는 내 얘기는 반품 걱정하지 말라니까. 아, 알겠어, 알겠어. 도와줘야겠다. 혹시 보시면 되 betray olugs과StarMR료가 우리의 바람이 끝났을까, 아, 알겠어. 세상이 municipal dele 가지고